주말 동안의 이슈 정리하고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만리 오마이뉴스의 박정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점까지 찍어주셔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102주년 3.1절 기념식이 오늘 오전 10시에 탑골경원에서 있었습니다. 3.1절 기념사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 많이들 궁금해했었고 언론들도 주목했었는데 박정우 기자, 정리 좀 해 주시죠. 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문제를 관계를 분리해서 보자 이런 건데요. 과거와 미래가 뒤섞여 있으면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 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로 확실한 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여러 가지 수출 규제라든가 도발할 때는 강한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얼어붙고 있는 한일 관계, 유화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최근에 어떤 일련의 유화적인 발언들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대일 발언 관련해서는. 그 연장선에서 오늘도 역시 과거보다는 미래의 방점이 찍힌 그런 언급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도쿄올림픽 협력하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도 협력할 테니 이제는 대화 좀 하자. 그렇게 일단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눈에 띄는 표현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각종 의사. 네, 얘기를 들어보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나 아니면 이게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으로 지혜로운 해결책 그 얘기를 하면서도 미래 발전이라는 노력은 멈추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화적 메시지가 사실 예상됐던 부분이 뭐냐면 미국의 그런 입장, 태도 이걸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 선 해결을 강조하면서 그러다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맺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때와 지금 바이든 정부는 다르지만 미국의 다른 정부가 들어섰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일 간의 갈등을 불거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싫어하고 거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국의 그런 여러 가지 태도 이걸 좀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을 사실 설득하거나 뭔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좀 만들어야 남북관계 개선도 가능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을 신경 쓰면서 또 미래를 강조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면서 남북관계까지 풀어가겠다. 이런 판단은 좀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올림픽이 열릴 수 있을지는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어찌됐건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7월 도쿄올림픽 이때가 남북한 간에 아니면 북일 간에 아니면 한미일 간에 아니면 우리와 한일 간에 다 이때 여러 가지 방점이 찍히는 그런 시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역시 최우선 관심사는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저는 봐요. 남북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일단 북미 대화가 뭔가 진전이 돼야 되는 그런 게 하나 있는 거고 또 어찌됐건 미국이 움직이는 데는 일본이라고 하는 변수를 또 제외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고 한미일 협력 이 부분을 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관이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바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어찌됐건 한일 관계도 뭔가 개선이 있어서 미국하고 북한하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접근을 하기 시작한 것 같고 원칙론적인 측면에서 보다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강제징용 관련해서도 일본 전문기업들 자산 현금화 이게 굉장히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상태 아니겠어요? 일본 쪽에서는 계속 이거 한국 정부에서 책임져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일단 대위변제를 해 주는 대위변제? 네. 우리 정부가 먼저 배상금을 선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어찌됐건 일본으로부터 배상금 받아서 보상금 받아서 약간 기업적으로 성공한 부분들도 없잖아 있고 하니까 그런 기업들로부터 또는 정부도 일정 부분 출연하고 그래서 일단 대위변제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일본 정부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이런 방식 그런 방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마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일본에 제안을 했고 일본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발언이 나온 이면에는 그런 뭔가의 물밑작업들이 꽤 진행이 됐고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좀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종훈 평론가께서 자신감이 좀 배어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본에서도 오늘 기념사에 대한 입장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는. 그러니까 물밑작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밑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고 있겠지만 또 강창일 전 의원, 일본 잘 알고 있는 강창일 전 의원이 주일대사가 되면서 더 내밀한 얘기가 오고 갈 수 있긴 하기지만 대외적으로는 뭔가 긍정적인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가 총리가 아베 총리님을 계승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표현을 바꾸다 하면 새로 바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지난 신년 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 방식, 그거는 한일 양국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메시지가 꾸준하게 간 거고요. 강창일 전 의원을 통해서, 강창일 대사를 통해서 간 거고 그게 지금 서서히 무르익어 가고 있다. 또 오늘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제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정리가 된다면 대외적으로도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입장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정부도 지금 미국 정부로부터 한일 관계 개선하라라고 하는 상당한 압박 아닌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항하려면 일단 다 뭉쳐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사실은 일본 정부 역시 한일 관계 개선하라는 압박을 미국 측으로부터 우리 못지않게 상당히 받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일본도 미국 때문에라도 모르세요 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도 어찌됐건 뭔가 합일점을 만들 수만 있다면 가능한 한 합일점을 만들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거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상태에서는 어찌됐건 바이든 행정부의 코드를 좀 맞춰야 되잖아요. 일본 정부가 또 잘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가 지금 물 밑에서 제안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실무선에서의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게 나오고 나면 아마 총리 단위에서 뭔가 언급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일 관계는 일단은 조금 더 개선되는 쪽으로 향해 가는 게 좀 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7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게 좀 풀려가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북 메시지도 좀 담겨 있었습니까? 대북 메시지를 보면 사실상 북한 언급이 두 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년보다는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특히 동북아시아 평화 관점에서 북한과 보건분야 협력을 하겠다. 공동협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동북아 방역 보건협력체 참여를 좀 해달라라고 북한에 제안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19 방역을 고리로 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좀 해보겠다. 이런 얘기 정도만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북 메시지를 내놓기가 좀 애매한 시점이. 애매하다. 왜냐하면 일단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방침이 정확하게 정해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 이런 설은 굉장히 많긴 한데 그리고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실무진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는 그런 스타일로 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무진 구속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릴 거라고 우리가 다 예상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버텀업 방식을 선언한다고. 그런데 밑에 실무진들 단위에서도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쪽으로 간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체로 단계적 접근법을 택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또 인권 이슈라든가 이런 걸 또 끼워 넣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방향성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미국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보니 북한도 지금 상당히 관망세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좀 강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북한 쪽에서 별로 그렇게 강한 메시지가 아직 안 나오고 있고 강한 행동도 안 나오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북한도 관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딱 이렇게 액션을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다.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역시 3.1절의 경우에는 대일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북 메시지 부분을 좀 최소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세고 만리 다음 주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라든가 윤곽이 좀 드러났습니다. 박정은 기자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당정청이 한 달 정도 논의를 해온 끝에 어제 협의회에서 19조 5천억 규모로 합의를 했는데요. 추가경정예산 15조 내다가 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 5천억 이게 더해진 거다는 게 당의 설명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9조 3천억 규모였으니까 3차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 15조 그러니까 추경 15조 가운데 9조 9천억 정도는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5조 1천억은 잉여금 아니면 기금 재원에서 마련하겠다. 이렇게 당의 설명입니다. 현재 이번 추경에 관해서는 증세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또 선을 긋고 있고요. 이게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 버팀목 플러스 자금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이게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혔고 5인 이상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지원금 받지 못하는 그런 비판이 좀 있었잖아요. 그걸 감안한 곳을 보이고 일반업종 매출 한도 기준 이것도 기존 4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연매출 4억 원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지원금 못 받는 것 이것도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또 4만여 명에 이르는 전국의 노점상 상인, 신규 창업자 등도 포함이 됐고 특수호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또 법인택시기사 등도 지원 대상에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다 추가를 해놓고 보니까 새로 추가된 인원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당이라든가 이쪽에서는 많이 주기를 항상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그 가운데 정부 특히 기재부 쪽에서는 재정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됐던 건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거 갖고 다툼이 좀 많이 있었는데 19조 5천억 원이라는 상당한 규모가 나왔는데 보편이 아니고 선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언급을 했잖아요. 두텁게 지원한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상도 넓혔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이런 지향성을 갖고 일단 임했던 거고 그리고 지원 액수도 가능한 한 두텁게 지원을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 모두에게 일정액을 지급한 것보다도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결국 이것도 문제는 재정건전성 문제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거고. 이렇게 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더 이상 형평성 논란이 없을까. 그 부분은 또 약간 의문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역시 못 받는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받고 싶은데 못 받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논란은 또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제일 먼저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분이 노점상 이 부분이거든요. 박경호 기자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전국적으로 4만 명 정도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신고를 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세금도 안 내는 노점상은 왜 지원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설명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세금이라고 하지만 부가세는 내지 않냐. 부가세는 우리가 물건 살 때 다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세금 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사각지대 없애는 차원으로 포용하는 차원에서 가는 거지. 세금을 얼마 냈으니까 얼마 주고 안 냈으니까 안 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지대 없애고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차원이지 이걸 가지고 세금 농쟁하는 것은 너무나 악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동안 얘기했던 것 중에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곳에 돈이 좀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었고 또 누구 차별하는 거냐 이런 지적들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후에는 보편도 지금 얘기는 하고 꺼내놓은 상황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당초에 이렇게 선별지급을 할 경우에 예산이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당에서 20조 얘기를 하길래 마음은 따로 있는 거 아닌가. 주위에 보편까지 포함해서 20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설정해 놓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편지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상을 굉장히 대폭 늘린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00만 명을 더 늘리고 노점상까지 확대하고 그다음에 매출 4억 미만이다가 이것도 확 더 늘려야 되고 이러니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런 거면 차라리 그냥 보편지급을 해서 그 돈을 다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용처에 매출 한도라든가 이런 한종을 차라리 두는 게 더 이게 편한 방식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선별지급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그렇죠. 형평성도 있고 어디로 갈 거냐. 형평성도 있지만 대상을 또 고르는 과정의 비용이 또 코스트가 상당히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비용이. 그런 거 따지면 효과면에서는 이거나 저거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냥 보편지급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사실은 일각에서 나오고 있긴 한 그런 상황입니다. 보편 얘기는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회의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된 그런 부분이고 보편지급도 고민했지만 사실상 방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역 관련된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거는 차후에 코로나19가 좀 진정되면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을 하겠다라는 얘기로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민주당도 이견은 좀 없어 보이는데 지난주에 의원들 몇 명 얘기를 들어보면 보편지원이 그래도 낫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개별적으로는. 이게 승소효과라고 하죠. 다 나눠주고 이걸 소비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도 살아가고 자영업자도 살아가는 건데 방역이 어쨌든 걸려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보편지원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차후에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아직 남아있는 카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단일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바로 그 이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후 5시인가요? 6시 정도에 아마 최종 결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될 것이고 오전에는 안철수 국민대장 대표가 대삼지대 발표가 됐어요. 지금 상황 어떻게들 보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전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렵지 않게 안철수 대표가 아마 단일화에 성공하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결국 그렇게 결정이 난 것 같고요. 몇 퍼센트 득표인지 이거는 지금 선관위에서 발표를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발표는 안 나고 있는데 상당히 약간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다음 문제가 국민의힘하고의 국민의당과의 단일화 문제인데 범야권. 이거는 일단 4일 날 국민의힘 쪽에서 최종 경선 후보자가 결정이 되면 그 후보자하고 단일화 협상 논의를 거쳐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도 사실은 지금 전반적으로 흔히 하는 얘기로 좀 싱겁게 경선이 진행이 돼서 결과도 지금 대략은 좀 예측은 되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후보자하고 국민의힘 후보자 경선이 끝나고 나면 그쪽에도 표 결집이 꽤 이루어질 거다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그 성적표를 가지고 안철수 대표하고 서로 단일화를 하는 과정이 과연 순탄할까. 이거는 사실은 좀 여전히 변수가 굉장히 많다.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한 후보자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겠지만 완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자기가 더 거대 정당의 어찌됐건 후보자고 그렇게 본다면 양보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래서 아마 단일화 협상 과정이 꽤 난항을 겪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깨질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3자 구도까지 예상하고 가려고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최종에서 안철수 현재 지금 제3지대 후보와 국민의힘의 후보자가 단일화의 난항을 겪을 것이고 그 난항 가운데 어쩌면 그냥 깨지고 새해 3파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평론가께서는 전망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이 의외로 지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좀 앞선 후보가 보이지만 또 민주당은 지금 여론조사 100%가 아니고 권리당은 50%, 일반 국민여론조사 5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서울 권리당은 약 18만 명. 여기다가 서울시민선거인단 6만 명이 참여를 해서 가중치 없이 표수로 계산해요. 그중에 이제 투표 결과 권리당원과 일반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각각 50%씩 반영하는 건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조직세에서는 약한 후보가 박영선 후보고 조직이 강한 후보가 우상 후보이기 때문에 이게 권리당원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우상 후보한테 유리한 게 아니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에 대해 박영선 후보는 권리당원이 18만 명이기 때문에 18만 명의 의중과 일반 시민들의 의중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희석이 되는 거다.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고. 반면에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들의 숫자를 봐라. 내가 민주당 다운 후본데 나에 대한 지지가 막상 뚜껑이 여러 번 많을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투표가 진행되면서 결과가 취합이 될 때인데 글쎄요. 여론조사 결과를 쭉 추세를 보면 유리한 후보가 좀 보이곤 있는데 막판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도 지금 열린민주당하고 시대전환하고도 단일화가 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시점이 좀 정해져 있는 단일화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요. 3월 8일 이전까지 단일화가 돼야 열린민주당의 조정훈 후보나 김진혜 후보나 모두가 다 지금 비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3월 8일 이전까지는 될 것 같고 지금 들린 얘기는 1차로는 조정훈 후보와 1차 단일화하고 2차를 김진혜 후보가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거든요. 선거를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여권 단일화는 있을 걸로 보이고 언제까지 진행되겠느냐 그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관심은 범야권의 단일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세도 좀 비슷비슷하고 좀 치열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누가 최종 국민의힘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안철수 당대표와의 여러 가지 단일화 과정에서의 결정들 문구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건 참 치열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 최종 단일후보로 제가 결정이 누군가로 된다면 저라면 단일화 안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차라리 3자대결로 가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완주하려고 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가 선거의 전부도 아니고 물론 대선 전초선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럴 거다. 그리고 당의 입장에서도. 단일화되고 지면 잊혀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요. 그런데 어찌됐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당하고 지금 어찌됐건 당세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럼요. 그런데 제3당에다가 후보도 양보하고 후보도 결국 못 내고 그런 정당이 된다 그러면 이건 불임정당 중에서도 불임정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감이 완전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선거에 한 번 지는 것보다도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 어찌됐건 국민의힘은 끝까지 후보를 고소하려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이번 협상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성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어찌됐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범야권의 단일 후보가 2번을 달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 판단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시사고만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폭론가 이종훈폭론가와 함께했고요. 오마이뉴스의 박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폭론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사폭론가 마치겠습니다.